3.1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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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만세운동 3.1 만세운동 3.1 만세운동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벌교에 원래 연이 있으셔서 오늘 내려오신 건가요? 여행차 왔다가 행사를 하길래 들렀어요. 저희 보성이 의향의 고장, 예향의 고장 그리고 녹차 다향의 고장입니다. 이번에 보성 녹차 엑스포도 4월 29일 개최를 해서 9일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올게요. 최대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로 하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 또 벌교에서는 벚꽃축제도 하고 또 저기 보성률포 쪽에서는 룰렉이 글쎄요 쇼도 할 예정입니다. 초대해주세요. 관광객들 많이 오셔서 많이 쓰고 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동생 앞장만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회장님, 도현님, 모호님 고맙습니다. 네, 목수건은 가져가시고요. 목수건 스카프는 가져가시고 겉옷만, 태극기업 겉옷은 꼭 반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문공업도 열심히 만들어주신 우리 최영수 은민 회장님 고맙습니다. 또 읍장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발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셨군요 사진 촬영하셨군요 자 태극기 이렇게 흔들면 돼 너무 높이 말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책 태극기 겉옷은 주차장 주게끔 반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스카프 스카프 머리띠는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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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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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카메라 대신 잡아들고 이리 오세요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카메라 들고 계시면 이리 오세요 얼른 해줄 거 이리요 그냥 아침에 행사 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갑니다 마신다고? 네 아트에다가 놀아 찍겠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래 안 보셔도 됩니다 위에 보시죠 위에요 화이팅 약간 비스듬하게 보시고 비스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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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더 야 잘 나오겠냐 아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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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표정이 그놈 해야 돼요 그럼 네 살짝 표정이 그놈 해야 돼요 예예예 좋습니다 태백산맥 문학거리 전반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터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보성의 벌교 태백산맥 문학거리입니다 꼬막 정식 먹으러 가겠습니다 크림 앤